자 37페이지 제사장 권리의 변동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시험범위 37페이지부터가요 자 일단 권리의 변동에 의해 권리의 변동이 무엇이냐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권리의 변동이라고 한다 설명드릴 게 없죠 자 권리의 변동에 모습해가지고 38페이지 오시면 권리의 발생에서 1번 절대적 발생 원시티드 그 다음에 2번 상대적 발생 승계치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얘들을 외우지 마세요 기적 기초강이니까 얘들 안 외우셔도 되고 기본 개념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A라는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되네요 자 근데 이 권리는 갑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게 된 것이니까 우리가 원시치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절대적 발생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어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되게 어려운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과 뜻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는 보통 절대 그러면 반드시 꼭 나 절대로 아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법에서는요 민법에서는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상대라는 말을 이랬다 저랬다 이런 의미로 쓰나요 상대적이다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근데 아니에요 그 민법에서는 특정된 사람 이런 의미로 써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절대 나오면 반드시가 아니라 모든 사람 상대라는 말인 남은 뭐죠 특정된 사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 무효 모든 사람에게 무효 상대적 무효 특정된 사람에게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 발생이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새롭게 권리가 생겼다는 거죠 자 갑이 건물을 심축하게 되면 갑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A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 권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없던 권리가 생긴 것입니까 이거 우리가 절대적 발생이라고 하고요 또 갑이라는 주체를 기준으로 하면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소유권을 갖게 된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원시치득이 되는 거죠 근데 갑이 이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소유권을 갖게 돼요 특징은 자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은 것이니까 을은 소유권을 뭐한 거죠 승계 취득하게 된 거죠 다른 말로 뭐죠 상대적 발생해 왜냐하면 을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새롭게 소유권이 생긴 것 을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소유권이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주체만 바뀌었을 뿐이잖아요 따라서 을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생긴 것이니까요 우리가 상대적 발생 갑이 가지고 있는 넘겨받은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승계 취득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승계 취득이 갑,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두 가지로 나와요 자 보시면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 을은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은 것이니까 승계 취득인데 특징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갑의 소유권은 소멸하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갑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이 병과 만나서 전세권을 줬어요 그러면 이 전세권도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니까 이것도 뭐예요 승계 취득인데 특징은 병이 갑으로부터 전세권의 권리를 넘겨받는다고 해서 갑의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를 넘겨받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된다면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요 권리를 넘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이거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골치 아프신가요? 골치 아픈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언어습관적으로 구별해서 쓰거든요 저당권을 설정해줬다고 하지 이전해줬다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저당권을 주더라도 내 소유권은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임차권을 설정해줬다고 하지 임차권을 이전해줬다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임차권을 주더라도 내 소유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미 어느 습관적으로 구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어려우실 필요는 없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권리를 넘겨받은 업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된다면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요 권리를 넘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9페이지 오시면 이 이전적 승계가 풀러나는 거죠 특정 승계, 포괄 승계 을이 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면 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 A 건물에 관한 소유권 특정된 권리만 넘겨받는 거죠 특정 승계 그런데 만약에 갑에서 일로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지고 있던 A 건물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권리 이쑤시기에 대한 소유권도 그죠? 손등깎기에 대한 소유권도 다 넘어오잖아요 이렇게 그 주체에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오는 것을 우리가 포괄 승계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상속인 거죠 물론 특정 승계든 포괄 승계든 뭐입니까? 이전적 승계의 예인 거예요 자 그럼 39페이지의 대표이지를 풀 수가 있어요 대표이제 물건의 승계치득에 해당하는 것은 2번 상속에 의한 소유권치득이죠 왜요? 상속은 포괄 승계고 이전적 승계니까요 그러니까 승계치득의 하나인 거잖아요 답은 뭐예요? 3번이에요 2번이겠죠 나머지 것들은 모를 말이 맞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씩 해결할 것이니까 일단은 몰라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뭐가 나옵니까? 권리의 변경이 나오죠 첫째 주체의 변경 말 그대로 주체의 변경인데 주체의 변경은 이전적 승계와 같은 것이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갑비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면 갑의 권리는 소멸되고 우리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으니까 이전적 승계인데 결과적으로 소유권의 주체가 갑에서 을로 바뀌는 거죠 따라서 이전적 승계는 결국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는 거죠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거죠 따라서 주체의 변경은 이전적 승계와 같은 거죠 내용의 변경이죠 적어볼게요 내용의 변경이 둘로 나뉩니다 질적 변경이라는 것과 양적 변경이라는 것으로 나뉘어 이것과 구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작용의 변경입니다 이 부분을 처음에 공부하시게 되면 뭔 소리인가 싶어서 좀 어려워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정리해보죠 자 질적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양적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는 바뀌지 않고요 권리 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작용의 변경은 권리도 안 바뀌고 양도 바뀌지 않고요 작용만 바뀌는 것을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감 잡히시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얘도 쉬운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권리가 변경됐다라는 말을 들으시면 언뜻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 권리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구나 이게 뭐라고요? 질적 변경입니다 교전이 약간 좀 어려운 게 나온대요 기초가 쉬운 예를 들게요 제가 원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의 권리는 임차권이었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저축을 하고 돈을 모아서 그 아파트를 제가 사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저는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가 뭐였어요? 임차권이었는데 뭐로 바뀌었습니까? 소유권으로 바뀌었죠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었죠 이런 거 우리가 질적 변경이라고 해요 양적 변경 권리는 그대로지만 양이 바뀌는 거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양이 바뀌는 거 우리가 질적, 양적 변경이라고 해요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A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 건물을 뭐 할 수 있냐면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갑이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줬어요 갑이 자신의 건물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해줬다 해서 갑의 소유권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권리 자체는 그대로인 거죠 이런 게 소유권인 거죠 다만 이제 이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해야 될 사람은 갑이 아니라 병이기 때문에 갑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뭐하고 있는 거죠?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뭐죠? 양적 변경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양적 변경이라 소유권자가 자신의 물건에다가 전세권과 같은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것처럼 권리 자체는 그대로 소유권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변경되는 것을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작용의 변경 자,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뭐만 바뀌었습니까? 작용만 바뀐 거잖아요 그럼 작용이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힘입니다 힘 파워 한자로 쓰면 힘 역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가 바뀐 걸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해요 두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자,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부동산에 2순위가 을 앞으로 뭐가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1순위 갑의 저당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말수가 되면 을은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되게 되는데 대표적인 뭐냐면 작용의 변경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의뢰 저당권입니다 갑이 있었을 때도 저당권이고 갑이 없어도 저당권이니까 의뢰 권리는 변한 게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의 양이에요 자, 우리가 나중에 저당권 공부할 때 공부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저당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돈 못 받으면 경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을은 갑이 있었을 때도 경매할 수 있었고요 갑이 없어도 경매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뭐가 바뀐 거예요? 순위가 2순위에서 1순위로 바뀌었네요 똑같은 저당권인데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작용의 변경이라고 한다는 거 따라서 읽을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택 임차인이요 주택 임차권자가 인도 받고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뭘 갖게 되냐면 대학력을 갖게 돼요 대학력을 이것도 뭐죠? 작용의 변경 자, 보세요 자, 주택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인도 받고 주민등록 했다 그래서 주택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뭐죠? 주택 임차권이고 할 수 있는 일의 양이요 주민등록 안 해도요 어차피 그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양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요 인도하고 주민등록하게 되면 뭘 갖게 되냐면 대학력 대학할 수 있는 뭘 갖게 돼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작용의 변경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 자체는 그대로지만 또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변화가 없지만 힘이 퍼러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고요 얘는 제가 두 가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왔죠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어정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가 안 되신다고요? 괜찮아요 용어정리니까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민법을 시작해보잖아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갑은 A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갑이 이 건물을 팔고 싶어서 을을 만나가지고 내 건물 살래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을이 갑의 건물을 가서 보니까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좋다 내가 사겠다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러면 이제 쌍방간에 계약을 한 거죠 매매라는 계약이 생립되게 된 거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매 계약이 생립됐으니까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됩니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갑도 울러부터 매매 대금을 다 받았다면 갑은 을에게 뭘 해줍니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민법의 전부입니다 자, 우리는 민법을 공부한다고 할 때 뭘 공부하냐면 민법 총칙을 공부하게 되고요 물건법을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채권법 중에 계약보를 공부하게 돼요 이게 민법에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 해가지고 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 이러고 나중에 또 배우겠지 그건 별개 문제 시험 문제는 올해 어떻게 나왔냐 2021년주 어떻게 나왔냐면 민법 총칙이 열 문제 물건법이 열 네 문제 계약법이 열 문제 민사특별법이 열 여섯 문제 총 40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럼 이게 왜 이걸 적었냐면 우리는 민법 총칙을 공부할 때 주로 뭘 공부할 거냐면요 이 의사표시라는 것을 주로 공부해요 의사표시 금기다 이전 등기다 소유권이다 소유권이다 지상권이다 저당권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끝나요 물건법이 끝나요 열 네 문제 그 다음에 계약법 가서 뭐 하냐면요 청약이다 승낙이다 계약이다 매매다 임대차다 하게 되면 뭐가 끝나게 돼요 계약법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민법 총칙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약법까지 공부한다는 것은 이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뭘 주의할 점이 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법 총칙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나는 민법 총칙에 나오는 건 다 맞출 것 같아 못 맞춰 왜요 하나의 거래의 일부만을 공부한 거니까 그래서 민법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다 가야 돼 끝까지 다 가서 하나의 거래가 완성이 돼야 결국은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감옥 같은 경우는 한 단언을 해서 그 단언만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그 단언에 나오는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데 민법은 어떤 단언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 문제가 맞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의 거래를 민법은 완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 단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일부만을 공부한다는 것이고 다른 부분이 안 돼 있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은 시작을 하시면 끝까지 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다 가야 돼요 끝까지 다 갔다가 돌아야 돼요 이런 부분 참 맞습니다 맨날 앞에 민법 총심만 공부한다는 것이고 맨날 앞에 가려면 공부하다가 뒷부분을 안 보고 대충 보고 아이고 민법 어렸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작했으면 어떻게 끝까지 다 가야 된다 끝까지 다 갔다가 돌아야 된다 왜요? 민법은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유기적으로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강의 들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스토리가 이어져요 이어지고 어제 말씀드렸죠 저번주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스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점수까지 다 공부해야 되고 전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민법은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한 시간 투자했으니까 두 시간 투자했으니까 점수가 오르겠지 그러면 안 돼 꾸준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학창시절에 무엇을 공부하듯이 해야 되냐면 영어 공부하듯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사다 물리다 이런 것들은 몰아서 해야 돼요 그런데 민법은 몰아서 한다고 해서 성적이 안 올라요 민법은 마치 학창시절에 영어 공부하듯이 매일매일 조금씩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조금씩 매일매일 단 10분이라도 꼭 보면서 하루가 지나가야지만 민법실이 항상 이유는 무슨 스토리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시작할 거고요 이 내용을 시작하는 건 시작하면 끊기 어려우니까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감사합니다.